저 왔습니다. 수영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빠, 가을 때는 수영이지.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았나요? 물놀이 진짜 끝이 없어요. 물놀이 재료 수업이 너무 많은데 나는 이제 50살이거든요. 제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고! 윌리엄 하면 좋으시죠. 아까도 더움이 됐나? 아빠, 여기야, 여기. 네, 가자. 오, 따뜻하네. 아, 물어 운동. 그렇지. 역시 선수예요. 들어가기 전에 수심 체크하죠. 수영도 해본 아이들이 잘해요. 비운다. 어우, 비운다. 장마 왔다, 장마. 장마요, 장마요, 장마요. 어우,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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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또 밖에 나가서 오시는 거예요? 앉아, 앉아. 아빠, 해줄게. 오케이. 이런 거 할 수 있나? 어? 한 손으로 쓸 수 있나, 혹시? 오, 아이들이 잘한다. 아, 할 수 있지. 이렇게? 응.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네가 한 손으로 했는데! 진짜 좋다! 우와! 아이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형아 봐봐! 봐봐, 봐봐, 형 봐봐! 그렇죠, 윌리엄은 뭐 점프! 그렇지! 너도 해봐! 너 일단 한 번 해볼래? 너 해볼래? 아, 배터리 해요? 설마! 설마! 아, 진짜? 또? 또? 아, 켜! 또? 또? 우와, 우리! 이게 부러웠는데! 거의 뭐, 이 전사 수준이에요! 빌리 왔다, 빌리 왔다! 잘해! 또, 또, 또? 아, 꽂혔어! 아, 꽂혔어요! 아, 꽂혔어요! 아, 꽂혔어요! 아, 꽂혔어! 아버님 표정 점점 묻고 있어요! 아빠, 밟고! 나는 이제 50살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곧 50인 형님! 가보자! 그럼 좀 더 센데 가자! 더 센데? 여보! 시원하게 물이 쏟아지는 이것은? 지난 워터파크 때 뱀을 공포에 떨려 했던 물폭탄인데요! 그렇죠! 아, 그때 울었는데! 아, 이번에는 괜찮으려나? 어! 윌리엄 놀랐어! 윌리엄 놀랐어! 윌리엄 놀랐어! 무서워, 무서워! 야, 야, 야! 야, 벌써 못 먹었어! 야,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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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는거예요! 아빠, 마셔요! 마새라고? 응! 아빠! 아빠 걱정돼요! 아빠가 하는 거랑 좀 봐봐! 괜찮아? 오케이! 아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다고 봐봐 만져 아빠 괜찮아 아 진짜 여기 실내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기구가 가득 있구나 아빠 나 이거 사와 이거? 어린이 친구들만 탈 수 있는 안전한 미끄럼틀인데요 너도 사고 싶어? 응 진짜? 내가 아래에 이렇게 할게 그럼 내가 밑에 소프 달고 있을게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혼자서 타야 돼 혼자? 지금 누구부터 탈까요? 형! 형부터 형부터 타주 보여주겠지 형부터 근데 막상에서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아니 밑에서 보는 거랑 다르지 배틀 우와 배틀 배틀 역시 배틀이 진짜 그대였어 아카야 잘가 아카야 잘가 아카야 잘가 아카야 잘가 이게 뭐야 아카야 잘가 아니 몸을 맡겼어요 지금 효과 아카야 잘가 아아 아아 아 쉽지 허어 아아 아빈 동생이 했는데 성민이랑 못 할 순 없죠 아 아 아 아 아 미연이 간다! 미연이 간다! 승발! 승발! 비야 내려와! 와우! 와우! 오우! 잘 못끼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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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다! 오우! 잘 탄다! 오우! 아까 왔다! 아까 왔지~? 왜 혼자 내려갔어? 오빠씨가 움직이LY 오염한다고 그랬어? 이 꼬꼬로 내려왔잖아! 뭘! 꼬꼬로! 너무 좁인 거 아니야? 5 ! 벚꽃 진짜 수영한다고요? 물 환경도 쓰고?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거 좀 내려야겠지? 아, 알겠습니다. 귀여워. 어머머! 아, 수고하셨구나. 아빠 여기 있으니까 못 올라오면 아빠 잡아줄게. 너 앉아라, 그렇지? 파이팅! 잘한다. 우와, 우와, 우와. 봐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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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빠, 나 이거 필요없네. 그래? 그럼 갖다 놔. 없어. 뭐가 없어? 아빠가 어디 있지? 아, 맞아. 아까 가방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빠 어디 있지? 누가 가져갔나 봐. 누구 가져가? 너 헷갈린 거 아니야? 나 여기 있는데 아, 조금 전에 형이 수영하는 사이에 괜히 가버렸었는데 과자를 발견했어요 조금 과자에 뻗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본 척 합시다, 그냥 조용히 먹었네 그래, 비밀로 못 본 척 할게 원래 놔둔 게 잘못이죠 비밀이라 있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 두면 안 되죠? 과자 먹은 거 들킬까 봐 아예 흔적을 없어버린다 그런 거예요, 지금? 바이바이 우리 또는 어떻게 끊어지나요? 괜찮아, 아니 괜찮아 어디 있겠지 탔어 아, 죄송합니다 받았어! 야, 쭉쭉 다행이다 여기 있다 깜짝 놀랐네 아빠도 그래요 고마워서요 그치, 얼마나 고마워 안 깜짝 놀랐으면 우리 못 찾는 거 아니야 뭐 진짜 다행이다 고마운 사람이네 그치 이도차 않게 고마운 Naboo 진짜 고맙해 거예요 그러게요, 가방도 잡고 과저도 먹고 이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따끈한 어묵과 윌빈저스가 좋아하는 짜장면이네요 애들아 나 이거 먹을래 너 그거 먹을까? 음 그 맛있겠다 뺀 물놀이하고 짜장면 예술이다 드세요 그래 그래 음 맛있네 그치 입맛 없을 때 벤틀리 먹는 영상 보면 입맛 살아나요 살아날 것 같아요 어머나 어우 잘 먹어 그거 묻은 걸 용납을 하네 야 너 코박코 먹는 거야? 너 코박목 아 형이 또 동생한테 배우네 이걸 또 아 정말 키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지 손으로 먹고 뭐 이거? 나도 이거 줘 이거 야 벤 벤 얼굴 좀 닦자 얼굴 굳이 나 형님하겠네 어우 와아 와이야 빡쳤어 빡쳤어요? 응? 응? 우와아 저건 진짜 원식 씨 저건 진짜 어떻게 생각해내는 걸까요? 역시 뭐가 아는 친구네 또 언제까지 먹을 거야? 제발 집에 가자 걔는 이제 시작이에요 빡빡 포장할게 포장 물만한 윌벤져스 오늘도 신나는 하루였네요